그래서 구하 스님께서 이제 90이 넘게 사셨는데 여기 이제 btn 무상사 회장 성호 회장 스님께서 그 당시 젊었을 적에 구하 스님이 입적하셨을 때 당신이 직접 고거 이렇게 가셔서 그 시신을 보셨답니다. 임종하신 몸을 이렇게 보셨는데 음 너무나 사람 시체라는 게 느껴지지가 않을 정도로 애기같이 살짝 살짝 확 미소를 살짝 지으면서 옅은 미소를 짓고 아주 편안하고 앳된 애기가 자는 것처럼 편안하게 누워 계시더랍니다. 그 당시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아 수행을 많이 하신 스님들은 이렇게 가실 때 이렇게 맑고 편안하게 가시는구나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웰다잉 웰다잉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잘 죽어야 된다 하는데 잘 죽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겁니다. 죽는 그 순간에도 내가 염불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실제로 우리 불교에서는 살아생전에 기도를 많이 하고 염불을 많이 하신 분들이 돌아가실 때 편하게 돌아가신다라는 얘기가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 중국 명나라 시대 때인가요? 감산이라는 법명을 가지신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감산스님 하면 아주 유명한 큰 스님이신데 감산스님이 어렸을 적에 옆집에 할머니가 계셨는데 할머니가 아침에 눈을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항상 입으로 뭘 중얼중얼중얼거리시더래요. 그래서 할머니 맨날 뭘 그렇게 중얼중얼거리세요 하고 감산스님이 어렸을 때 이웃째 할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염불하고 있다 이러더래요. 할머니 염불하면 뭐가 좋아요 이러니까 왜 염불을 하세요 하니까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우리 내 남편이 할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염불을 많이 했다. 염불을 많이 했는데 내가 영감 보고 듣기 싫게 왜 자꾸 염불을 그렇게 하냐 했더니 염불을 하면 죽을 때 곱게 간대 하면서 염불을 열심히 했는데 정말 우리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그렇게 편하고 그렇게 이제 아주 곱게 세상을 떠났다. 그걸 보고 내가 마음에 감동이 느껴져서 나도 갈 때 편하게 가려고 지금 염불을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니나 다를까 몇 년 후에 감산스님의 이웃집에 있는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아주 편안하게 맑고 곱게 세상을 떠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죽으려면 무엇을 열심히 하자 기도를 열심히 하자 염불을 열심히 하자라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스님 제가 이제 뭘 바라겠습니까 죽을 때 그냥 자손들 걱정 안 끼치고 편하게 죽는 게 곱게 죽는 게 제 소원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노보살림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드시죠. 그리고 우리 스님들도 뭐 제가 뭐 처가 있어요. 자식이 있어요. 몸뚱아리 하나인데 저 이제 나이 들고 이제 죽을 때 옆에 누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부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염불하는 게 스님으로서 이 세상을 잘 떠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합시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 구하스님이 꿈에서 이제 붓을 받은 이야기 이걸 이제 해드렸는데 참 재미난 이야기다. 뭐 전설 따라 삼천리 뭐 이야기 속으로 뭐 토요 미스테리 극장 뭐 이런 이야기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정말 주변에 이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이게 절대 아니다 말을 못합니다. 지금도 살아 생존하고 계신 분이고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는 서예가가 계세요. 이분이 불자세요. 불자 서예가신데 이분께서 70년대 원래 경찰이셨답니다. 경찰이셨는데 그냥 이제 그냥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니다가 자연스럽게 경찰이 됐다가 결혼해서 애도 낳고 경찰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마음 한구석에는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아 내가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랍니다. 사람이 살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직업으로 가질 수 있는 거는 굉장히 큰 복인 것 같아요. 굉장히 큰 복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면 광우수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승려가 직업은 아니지만 뭐 단어로 표현하지만 정말 천직인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좋아요. 뭐 그냥 좋다고 합시다. 뭐 어쩌겠어요. 자 이제 웃자간 말이고 근데 그분은 경찰로 있으면서도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그러다가 그분이 교통계에 계셨대요. 그래서 이제 거리에 나가서 거리에서 길에서 이렇게 교통정리 같은 것도 하고 하시다가 저기 이제 그 건물인데 건물에 큰 간판에 서예 교실이라고 이렇게 써있더래요. 그러고 갑자기 가슴이 콩닥콩닥 뛰더랍니다. 생전 뭐 서예 같은 거 관심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전생의 인연이에요. 무언가를 보고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요. 다 전생의 인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생의 복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선택해서 그걸 직업으로 삼았을 때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만나도 성공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노름이에요. 복노름. 불교에서는 이 사바세계가 복노름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복대로 살아간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일이 술술 잘 풀리면 그만큼 지어놓은 복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자꾸 막힘이 있고 장애가 있으면 지어놓은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이라도 복을 지어야죠. 지금이라도 기도를 하고 복을 짓고 마음을 잘 써야죠. 이게 바로 불자의 삶인데 잘 된다 안 된다. 그 안 되는 이유가 우리 불교에서는 업장이 두껍다고 표현합니다. 업보가 두껍다. 머리로는 아는데 몸으로 잘 안 돼. 업장이 두꺼워서 내가 내 자신을 행복의 길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이 몸으로 딱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8배 하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사실 어렵지 않아요. 한 20분이에요. 20분. 고소영 씨는 한 15분 걸린다 하대요. 옛날 무슨 프로 보니까. 108배 20분 하는 게 어렵지 않고 사람이 꾸준히 108배만 정성스럽게 해도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이 편안해지고 주변의 일이 편안해진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 20분 투자도 된다 안 된다. 잘 안 된대요. 사람들이. 해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안 하잖아요. 하시나? 그러니까요. 108배 하면 좋다는 거 다 아는데도 의외로 꾸준히 하는 분들이 드물어요. 그래서 옛날에 해인사 방장이시고 그리고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을 역임하셨던 법정 큰스님이라고 계세요. 이 법정 큰스님이 항상 하시던 말씀이 3000배 하는 것보다 한 달에 한 번씩 3000배 하는 것보다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108배 하는 게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무언가 꾸준히 얘기한다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기도가 매일 잘 돼야 안 돼요? 그렇죠? 뭐 한다고 빠지고 뭐 한다고 오늘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오늘만 하루만 빠져야지 하면 며칠 빠져요? 이틀 빠지고 일주일 빠지고 한 달 빠지고 한 달 기도 안 하면 난 이번 생에 가망 엄마는 없나 봐. 이런 식의 마음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복을 짓는다는 게 이와 같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기억을 꼭 잘해두시길 바랍니다. 어쨌거나 그 서예 교실 간판을 보고 가슴에 콩닥콩닥 뛰는 게 느껴졌대요. 그러니까 전생에 인연이 있는 거겠죠. 그날로 서예 교실 거기에 등록을 하고 서예를 계속 배웠는데 붓을 잡고 글씨를 쓸까 그렇게 너무 좋더래요. 너무 행복하더래요. 그러니까 모든 정신이 다 어디에 빠져들어요? 서예, 붓글씨에 빠져드니까 나중에 부인 몰래 사직서를 내고 부인하고 상담도 안 하고 여러분들 남편 직장이 서예 한다고 멀쩡한 직장 그만두면 속 터져요 안 터져요? 터지죠. 그런데 이제 그 남편이 사직서를 내고 감정이입 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붓글씨 서예 학원을 막 다니시는데 서예 학원을 막 다니다가 부인한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양심이 있는지 부인한테 미안해가지고 그래서 6개월 동안 말을 안 하고 6개월 동안 매일 매일 경찰복을 입고 경찰복을 입고 서예 학원에 출퇴근을 했답니다. 그것도 참 곤욕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생각나는 게 아니 6개월 동안 매달 월급은 어떻게 넣어줬을까? 그런데 그 이야기는 제가 못 들었고 여튼 이제 6개월 동안 서예 학원을 계속 다녔는데 이제 자기는 신나라 하고 어떻게 발각됐냐면 6개월 후에 경찰서에서 통지서가 왔대요. 퇴직금 받아가라고. 그래서 그걸 부인이 본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월급인이 퇴직금에 다 월급으로 월급인이 다 통장으로 넣어준다면서요. 이체가 되는데 그 통장 번호를 부인들이 다 관리한다면서요. 뭐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마누라가 없어서 요새 부인이 다 경제 통장 관리한다. 뭐 이런 얘기 있던데 하여튼 이제 통지서 볼 거 부인이 이제 울고불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남편이 이제 거사님이 싹싹 빌었대요. 그 막 간절하게 설득을 했대요. 그런데 부인이 보살이야. 부인이 아유 어떡하겠어요. 알겠어요 하고 응원을 해줬답니다. 야 처음 말은 착한 부인이지만 그 부인들 속이 얼마나 썩어나가겠어요. 자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부인의 동의를 얻고 열심히 이제 서예를 했는데 열심히 해서 나중에는 서예 학원까지 차렸대요. 그런데 저도 잠깐 학원에서 서예를 배운 적이 있었는데 그 저 서예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한 경력이 3, 40년 되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옛날 7, 80년대 뭐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서예 학원이 엄청난 호황이었대요. 당시 서예 학원이 조그맣는데도 하루에 4시간을 자면서 오전, 오후로 풀로 가동을 했대요. 그때 번 돈으로 지금 버틴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서예 학원이 언제부터 이렇게 조금 세트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주변에 가보면 길에 서예 학원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거의 없어요. 컴퓨터가 나오고 컴퓨터로 인쇄되는 게 나오고 서예 학원은 이제 이렇게 세트했대요. 옛날에는 글씨 잘 쓰는 게 취업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 꽃집에서도 무슨 어디에 뭐 보내면 북글씨로 축하, 해물고 암흑에 이런 거 다 해줘야 되는데 컴퓨터로 윙 하고 글씨체가 다 나오니까 그 뒤로 서예 학원이 이제 문을 닫아버렸어요. 세트하게 됐다고. 그분이 이제 서예 학원 차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호황이었겠죠.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분은 이제 불교 신자가 아니었대요. 절에 가서 법당에서 절할 줄도 몰랐대요. 근데 아무리 봐도 전생이 2년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평소에 등산을 좋아했는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에 등산을 하고 있었답니다. 꿈에 이렇게 등산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승복을 입은 승복을 입은 이렇게 노스님이 나타나시더니 큰 이렇게 책 있잖아요. 큰 책을 자기한테 던지면서 옅다 이거 받고 이거나 열심히 써라 하고 책을 휙 던졌는데 책을 딱 받았는데 책이 얼마나 무거운지 자기 뒤로 나자빠지는 꿈을 꿨대요. 그래서 자면서 딱 깼는데 이게 무슨 꿈인지 뭔가 징조가 있는 무슨 어떤 무언가를 가리키는 꿈인 것 같은데 그게 가슴에 딱 걸려가지고 그날 밤을 꼬박 세웠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산에 올라가다가 스님을 만나는 꿈 그래서 책을 던져주는 걸 받는 꿈을 꿨으니까 그 책이 뭐였을까 그 책이 뭐였을까 꿈에서 나보고 쓰라고 한 그 책이 뭐였을까 그래서 이제 송리산을 올라갔대요. 송리산. 저기 충청대의 송리산이라고 알죠? 네. 송리산을 올라갔는데 송리산이 이렇게 암자가 많아요. 거기 어느 암자를 딱 갔는데 암자에 어느 노스님이 계시는데 그 노스님이 꿈에서 본 그 스님하고 똑같은 스님이라고 하던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렇죠. 놀라잖아요. 로또 번호나 좀 찍히지. 그런 건 안 찍혀. 로또 번호는 안 찍히고. 노스님이 꿈에서 본 노스님이라서 그 스님한테 인사드리고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스님이 이렇게 가만히 자기를 쳐다보더니 책 하나를 주더래요. 진짜. 스님은 이제 책 하나를 주더니 내가 이 책뿐이 없는데 하고 책을 줬는데 딱 보니까 금강경인데 북글씨로 쓴 금강경인 거예요. 북글씨로 쓴 사경으로 된 금강경을 딱 보고 그걸 보면서 순간 가슴이 전기가 찌리리 흘르는 것처럼 아 이거구나. 꿈에서 본 책이 이거였구나. 라고 평생 이걸 쓰라는 뜻이구나. 그 뒤로 그분이 그 꿈을 꾸고 나서 완전히 불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북글씨를 쓸 때 부처님 경전을 이제 쓰기 시작해요. 부처님 경전을 쓰면서 근데 다른 글씨를 쓸 때는 느끼지 못하는 환희, 기쁨 시혈을 부처님 경전을 쓰면서 그 시혈을 느끼게 됩니다. 야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부처님 가르치면 이렇게 좋구나. 그리고 이 정도면 정세는 인연이 있는 분이죠. 이렇게 쓰다가 쓰고 또 쓰다가 이제 이분이 부처님 경전을 쓰다 보니까 불교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교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고 아 부처님의 경전을 바르게 제대로 쓰려면 먼저 나를 비워야 되는구나.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비우기 위해서 절도 엄청나게 많이 하셨대요. 절도 엄청나게 많이 하시고 이제 부처님의 경전을 이렇게 쓰기 시작했는데 그 경전을 쓰면서 말로는 표현 못할 엄청난 가피나 영움을 많이 얻으셨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당신이 글씨를 쓰는 그 화실에 쥐 한 마리가 들어왔대요. 쥐를 쫓으려고 하는데 그 쥐가 어디로 쏙 들어가는 바람에 결국 못 찾았대요. 쥐를. 거기에 물건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며칠 후에 또 나타나겠지 하다가 이제 쥐가 화실에 있다는 걸 싹 잊어버리고 몇 개월이 지났대요. 6개월이 지나버렸는데 어느 날 당신이 쓰신 작품들 그 종이 작품들 모아놓은 그 창고방에 이렇게 어느 날 들어가 봤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쥐가 다 그 작품을 쏘아먹은 거예요. 근데 그거 글씨 다 작품들이잖아요. 평생의 어떤 당신의 그 작품들을 모아놓고 그것도 제일 잘된 작품들만 다 모아놨는데 쥐들이 다들 그거 쏘아먹어버리니까 이거 어떡하나 어떡하나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그것도 정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쥐들이 많이 파먹은 건 버려야 되고 멀쩡한 건 좀 놓고 근데 충격을 받았답니다. 쥐들이 막 그걸 파먹었는데 부처님 경전을 베낀 거는 하나도 건들질 않았대요. 자기가 놀랬대요. 쥐들이 뭐 글씨를 아나? 야 먹자. 야야야. 이거 부처님 경전이잖아. 이거는 패스. 뭐 이랬나? 야 쥐들도 알아보는구나. 그래서 믿음에 확신이 더 생겼대요. 야 이거 묘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번은 또 이런 경험이 있었답니다. 당신 부인인데 부인이 얼마나 착해요. 부인이 있었는데 고혈압하고 당뇨가 너무 심해졌대요. 고혈압이 180이 되고 당뇨가 450선이 490이 엄청 위험한 거잖아요. 그리고 병원에서 이제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 하나뿐이 없는 자기 이제 부인 아 어떡하나 어떡하나 하다가 누가 삼삼을 먹이면 좋은데 이러더래요. 그리고 산삼이 뭐 산삼 케이가 쉬운가요? 그래서 이분이 산삼이 좋다니까 너무나 부인에게 조금이라도 무언가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냥 무턱대고 산삼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 컬러 산삼 컬러 사진이 되어 있는 책 하나를 사가지고 바로 산으로 올라갔대요. 가면서 이렇게 책 보면서 산삼인가? 산삼인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래서 갔는데 딱 봤더니 산삼하고 똑같이 보이는 풀이 있더래요. 근데 자기도 산삼이 이렇게 쉽게 발견되겠냐? 그렇잖아요. 책 하나 사고 올라갔는데 갑자기 어 똑같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믿겨지지가 않아서 에이 설마 설마 그렇게 산삼이 쉽게 캐지겠어요? 그러면 산삼이 그렇게 쉽게 캐지면 그게 산삼이겠어요? 더더기나 도라지지? 그래서 이렇게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사진으로 한참 쳐다봤대요. 잎이 몇 개고 털이 어떻고 아무리 봐도 산삼이더래요. 희한하다. 근데 너무 쉽게 발견해서 자기도 도저히 이해가 믿음이 안 갔는데 컬러 사진하고 너무 똑같아가지고 일단 그게 캣대요. 캐서 딱 내려갔는데 60년대는 진짜 산삼이었대요. 그래서 그걸 부인한테 먹였더니 부인의 몇 날 며칠 동안 잠만 자더래요. 밥도 안 먹고 그냥 물만 마시고 잠만 자더니 병원에 딱 갔으니까 며칠 만에 잔물 푹 자고 나서 고혈압하고 당뇨가 정상으로 돌아와 버렸답니다. 이게 불보살의 가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부처님한테 부처님 저도 삼삼은 아니더라도 삼삼 찌끄레기라도 좀 발견하게 해주세요. 산을 가면서 보면 저는 그 풀이 다 그 풀 같고 이 화개사에 있을 때 우리 재무스님이 스님은 여기 풀 좀 뽑아 여기 풀 좀 뽑아 해서 이렇게 풀이 다 뽑았거든요. 뽑으라니까 전 또 시키면 잘해요. 뒤에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풀 뽑으라한테 구절초로 다 뽑아놨다고 내 눈에 다 풀이지 뭐 아나? 그래서 기껏 뽑아놨더니 또 화를 내고 그 뒤로 저한테 일 안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걸리는 사람한테 걸려요. 우리 같은 사람은 풀 뽑으라 했다니 구절초로 뽑고 있고 그런 분들은 올라갔는데 삼삼 켈려고 올라갔더니 눈앞에 뭐가 있어요? 삼삼이 있고 그래서 옛날 분들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삼삼은 발견하는 게 아니라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심만이들의 명언이 있답니다. 그래서 심만이들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한답니다. 산신기도를 제발 이제 약초 좀 캐게 해달라고 이런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신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거사님이 꿈에서 그렇게 노스님을 만나서 책을 받는 그런 꿈을 꾸고 나중에 그 송리산에 있는 암자에서 그 꿈에서 본 스님하고 똑같은 분을 만나서 금강경을 받아서 그 인연으로 부처님의 경전을 이제 베끼는 사경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경수행을 하면서 또 수많은 가피들을 얻게 되셨고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부처님의 경전에 베끼는 사경수행을 하면서 무슨 일이 잘 풀린다든가 혹은 무슨 기적 같은 가피를 얻는다든가 이런 것보다 더 소중한 걸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불법을 만나서 항상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이다. 이게 가장 큰 부처님의 은혜인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신다면 여러분 열심히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복을 짓고 마음을 잘 쓰신다면 반드시 불법 삶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혹시 알아요? 꿈에서 부처님이 나타나서 또 뭐 던져주실지? 자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원 행복! !